제가 이기면은 간장게장 100마리 주문하겠습니다. 간장게장 100마리 주문하겠습니다. 아 간장게장 100마리 주문하겠습니다. 아 이거 흔들리는 멘트예요. 이거는. 엄마가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아이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. 사실상 이거는 치사하거든요. 이건 딜이에요. 이거는 사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뒷돈이거든요. 이게 저희가 굉장히 단속 대상이었거든요. 농부팀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요. 누가 많이 먹겠어. 저희는 102마리. 저희 102마리. 이야.